바이스톰입니다. 바이스톰은 놀라운 일, 흥분시키는 일, 행복한 일, 화가 나는 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결코 다루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화제성이 강해도 근거가 없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식시장과 과학계는 물론 전세계 언론 매체들을 뒤집어 놓은 일대 사건, 한국이 신기원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초전도체입니다. 정확히는 상온 초전도체의 등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바이스톰이 다루지 않기로 생각했다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인류의 신기원을 열어줄 초전도체가 한국에서 등장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한 번의 신기루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세계 각국과 관련 업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한국이 뭔가 엄청난 것을 해냈다고 하면 기를 쓰고 날조라고 우길 국가들,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해냈을 리 만무하다고 뗐을 국가들조차 모두 함께 위아더월드로 부디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응원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워서입니다. 그런 나라는 예상하신 대로 바로 중국과 일본인데요. 먼저 폴란드의 기술 전문 매체 파젠 와시니는 기술력으로 유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 초전도체 분야의 최전선에 있고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모두 초전도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초전도체 연구의 선구자였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도 삼성과 LG를 비롯한 기술 대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초전도체를 활용한 통신 인프라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 중, 일, 삼국 모두가 이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크게 기뻐하며 흥분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매체 마이제이커는 한국에서 등장한 초전도체 LK-99 이 상온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인류는 혁명적인 새 시대에 접어든 것이라면서 첫 번째 혁명은 상온에서 제어 가능한 핵융합 발전이 머지않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혁명은 해수의 담수화를 전기로 할 수 있게 되어 고갈되지 않는 담수로 세상 모든 사막을 숲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 혁명은 온실에서의 농작물 재배로 인류는 고갈되지 않는 채소와 곡물은 물론 무한한 육고기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든 도시의 네온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을 얻어 마치 별빛 바다와 같은 모습을 할 것이고 운송에서는 고속 자기부상 열차로 1시간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게 되며 의료산업에서는 MR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전기차는 초전도 물질을 통한 한 번 충전으로 최소 2천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상온 초전도체가 일으킬 혁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쉽게 말해 이 상온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우리가 상상해왔던 멋진 미래, 바로 그 세상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이 방법대로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머러스한 일이 된다는 기사는 무려 100년 전에 이미 이 기술은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다면서 100년 전 기술로도 어렵지 않은 합성을 통해 이 물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에 3차 산업혁명은 100년 전 과거의 일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며 지난 100년 동안에 걸쳐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시도한 것이 모두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을 뒤집을 기술이기에 중국 역시 혈안이 되어 노력해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질투하기는 커녕 한국 연구진들의 논문이 사실로 검증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중국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의 재료과학기술대학에서는 SNS를 통해 합성 검증에 성공했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현재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연구진들의 기술을 탐내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 기술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특허권을 성실히 지킬 국가도 아니라서 문제인데 어쨌든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반응은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가 제발 맞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만큼이나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저희 바이스톰이 평소에도 기사들을 통해 주의깊게 체크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중 야후 재팬의 성향은 아시는 바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반응이 나오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언스지의 보도가 일본에 전해지자 그들은 예상을 깨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개발 최전선에 있었던 국가이기에 할 수 있는 반응들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문제는 전압을 올려도 초전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지금까지는 전압을 올리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실용화 단계를 못 가고 실험 세트라고 말해왔었다. 한국의 이번 발표가 맞다면 노벨상급의 발견이다. 사실이라면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발견이다. 그저 기점만 된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결정의 계량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만약 발견이 사실이라면 이론의 계량도 진행되어 애전히 문제의 관제가 근본적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조차 생기기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논문 검토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싶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혁명적 발견이자 발명이다. 과학적 연구의 좋은 점은 재현시험이 가능하다는 것. 논문대로 실험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혁명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훌륭한 성과이다. 실효화되기 위한 복잡한 문제는 있으나 이번 메커니즘이 해명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소재의 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누구라도 재현해볼 수 있는 조성, 합성 방법을 기재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재현 가능성에 대해 나름 자신이 있었을 것이므로 진짜인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 정말 사실이길 기도하고 싶다. 반응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그들을 흥분시키는 일인지 알 수 있고 일본에서조차 악플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한중일 외에도 대만 매체들도 이 소식을 크게 전했습니다. 타이완 뉴스는 한국의 초전도체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대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대 물리학의 성배라 여겨지는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한국 연구원들의 주장이 등장하였는데 대만 국립대 물리학 교수 양헝두에는 이것이 입증된다면 이 기술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자기 부상 열차에 사용되는 등 기술의 혁신적인 혁명을 주도할 것이며 이 업적은 그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줄 것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과학자들은 물론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를 재현해내는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더 검증이 필요하다 등의 회의론이 기대감만큼이나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IT 전문 매체 슬래시 기어가 전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기사는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LK99라는 한국 연구팀의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회의적 감정과 큰 기대감을 갖는 반응이 모두 존재하는데 한국 연구자들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연구가 일반적으로 초전도체와 초전도 재료 분야에 대한 흥분 수준을 높였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한 흥분의 강도는 주식시장을 통해 잘할 수 있었는데요. 뭔지 몰라도 일단 대단해 보인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형성되고 주식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난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눈에 띄는 뉴스도 없는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는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 기업은 이번 발표의 영향으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46.3%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이 초전도체는 매우 핫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해외 외신들과 반응들 중에 주변국들인 중국과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다루었지만 이 소식은 개인적으로도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기도 하고 관련 소식을 취합하고 있기에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추후의 진행 상황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각지의 반응 역시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소식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발표를 검증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인류의 삶을 바꿔줄 엄청난 혁신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